첫 소식입니다. 잠시 전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신년 국정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대함을 선포하기로 하는 뜻인데요. 이미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세부적으로 이민과 통상, 기간시설과 보건, 그리고 국가안보 등 크게 5개 분야에 대해 연설합니다. 이민 분야에 있어서 국경장벽 필요성 강조가 그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부분에서는 북미와 멕시코, 캐나다 간의 새로운 협정의 비준을 연방의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통상 문제도 언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간시설 부분에서는 약값 등 보건 관련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합니다. 국가안보 부분에서는 시리아 철군에 따른 반기 세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자 어찌됐든 대외전쟁에 있어 미국의 개입을 줄일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여기서 북한 핵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원다수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입니다. 이 밖에도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본부와 러시아와의 결탁, 일명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밀러 특검의 최종 보고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통해 제2차 미국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또한 발표할 수 있어 더욱 기추가 주목됩니다.